안녕하세요. 컵사키의 달인 김태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50초 미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스탠다드 컵 12개 그리고 50cm자 하나 30cm 자를 이용해도 됩니다. 컵 2개를 가운데 놓은 후 자를 중앙에 올립니다. 그리고 양쪽에 5개씩의 컵을 쌓은 후 내리면 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컵은 양쪽 끝에는 없습니다. 양쪽 끝에 쌓을 때 그리고 내릴 때 한 손에 컵이 완전히 놓아졌다고 해서 손을 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. 다섯 개씩 쌓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. 실력에 맞추어서 3개씩 쌓기 아니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4개씩 쌓기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섯 개씩 쌓기 두 번만에 성공했어요 양쪽 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도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50초 미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